안녕하십니까? 평양24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평양24시는 북한의 핵과학자 그리고 핵관련된 MZ세대 과학자 일행이 국비리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소식을 여러분께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평양24시가 최초로 보도를 하는데요. 작년 말경, 올초 경에 이들이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이탈을 해서 제3국을 거쳐서 대한민국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모두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 과학자들로 보이는데 원래는 4명이 탈북을 시도했는데 1명은 도중에 뭔가 잘못된 것 같고 3명만 살아서 대한민국에 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정하건대는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다양한 군사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서용화된 핵탄두, 북한이 아무리 핵시도 많이 한다고 해도 서용화된 핵탄두를 완성하기는 북한 자체의 기술을 가지고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민감한 핵탄두는 러시아의 기술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9월달쯤에 김정은이 러시아로 가서 푸틴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군사협력들을 했는데, 당시 이제 우리가 언론에 나온 것들은 바로 군사정찰위성에 관한 러시아협조, 그리고 국총속미사일의 완성도,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 가장 원하는 것은 러시아의 핵잠수함, SLBM. 이런 분야에서, 모든 분야에서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받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러시아가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준다고 해서 그걸 몽땅 북한에 넘겨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래식 무기는 그 무기값만 주면 되는 것인데, 지금 러시아가 워낙 급하다 보니까 그냥 주는 값보다 더 엄청난 가치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걸 김정은이 악용을 해서, 쓰레기 같은 북한의 재래식 무기들을 러시아에 왕창 넘기는 대가로, 사실은 경제에 필요한 것들, 천년 자원, 가스, 휘발유, 철광석 같은 천년 자원들을 들여와가지고,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당장 지금 충군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먹지 못해가지고 악어성이기 때문에, 특히 인민군대도 지금 먹는 게 부족합니다. 밀가루 같은 것들을 많이 수입을 해가지고, 무기 대가로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고사하고, 지금 러시아로부터 군사 협력을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MZ세대 핵과학자들이 러시아와 협력하기 위해서, 아마 하바롭스 이런 쪽에 들어가서, 러시아와 긴밀하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배우고, 기술 전수하고, 뭐 이런 이제 수준으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보다시피, 지금 북한의 무기들은 모든 게 불안정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핵무기를 탑재하려고 하는 북한의 화성 17-0, 18-0 등, 이런 미사일의 핵무기를 탑재하려면, 또 다른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핵무기 소형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첨단 핵탄두 소형화를 이미 했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을 북한에 제공을 하게 되면, 정교하게 발전된 북한의 소형 핵탄두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북한에서는, 이 소형화된 핵탄두를 완벽하게 소화한 그런 흔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러시아 쪽하고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는데, 북한과 러시아의 서로의 이해관계를 따지면서, 여러 가지 협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기술이 바로, 첨단 핵탄두, 소형화된 핵탄두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러시아로부터 받고 싶은 최종적인 기술인 거죠. 자, 이걸 협력하기 위해서 북한의 MZ세대 과학자들, 국방과학원의 과학자들이 러시아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3명이 이제 이탈을 했고, 대한민국으로 이제 온 것으로 추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우리 정부는 발표한 곳이 없고, 누구도 지금 말하는 건 없지만, 저희가 이제 여러 안데나를 세우고 쭉 확인해 본 결과, 젊은 청년들, 러시아로부터 젊은 3명의 핵 관련된 청년들이 온 것은 확실한 팩트다. 이걸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의 김종원 정권이 아주 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발작을. 이들을 통해서 북한이 러시아와 함께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다 지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김종원과 푸틴이 얼마나 이제 이게 화가 나겠습니까? 김종원이 러시아에 가가지고,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군사 전략, 이런 무기들을 어떻게 하나 이제 흡수를 하려고, 온갖 영향을 총독원해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탈로 김종원이 완전히 김빠져가지고, 지금 국대노하고 있다. 엄청난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지금 이들에 대한 보복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MZ세대 북한의 청년 과학자는 물론이고, 고도로 훈련된 해커들까지 대한민국이 왔다는 그런 정보도 있는데, 제가 정확히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근데 여러 정보 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해커도 여러 명이 지금 대한민국이 온 것으로 추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원 정권이 우선 붕괴되려면 탈북을 해야 되죠. 근데 북중 국경은 봉쇄됐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탈북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김종원 정권이 믿고 해외로 보내는, 이제는 젊은 세대의 과학자들, 또 해커들,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떼지어서 대한민국에 와야 됩니다. 이들의 대한민국의 입국을 환영하면서, 더 많은 북한의 MZ세대들이 김종원 정권을 버리고, 대한민국의 옴으로 인해서, 북한 김종원 정권의 멸망을 촉진시키는, 이제 그런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자, 우리 평양 24시는 이런 오늘 중요한 소식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북한의 정보들, 북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께 상세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평양 24시를 시청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